사랑이 머물던 자리 돌아온 연인 윌리안 써머셋 모음 출판사 청목사 윤형무 옹김 오늘은 써머셋 모음의 편지에 이어서 써머셋의 또 다른 단편소설 돌아온 연인을 소개합니다. 써머셋 모음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영국 작가로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말레이반도, 남태평양의 섬들까지 광범위하게 여행하며 상당기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써머셋의 여행지는 작품의 무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소개한 써머셋 모음의 단편소설 편지는 말레이반도 남단의 싱가포르가 작품의 무대였죠. 오늘 소개하는 돌아온 연인은 남태평양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써머셋 모음은 많은 여행지 중에서 특히 남태평양을 소설의 소재를 제공해주는 장소로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푸른 바다를 끼고 별처럼 무수히 산지에 있는 이들 섬은 써머셋 모음이 머물던 20세기 초에는 아직 문명의 물결이 와닿지 않았고 야생의 아름다움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융화되어 살고 있었죠. 맑은 남색 바다가 섬을 둘러싼 가운데 가끔씩 찾아와 원주민과 거래하는 스쿠너 범선 외에는 방문객이 없었던 고즈넉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들 태평양 섬에는 극소수의 백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섬의 행정관이나 개척자 또는 무역상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온순하고 아름다운 원주민 처녀에게 애정을 느끼고 문명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열렬한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작품 돌아온 연인은 이러한 태평양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온 연인은 1921년 아시아란 잡지에 레드라는 제목으로 처음 게재되었는데요. 돌아온 연인이란 제목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본으로 출판될 때 작품의 내용을 반영해서 지은 제목입니다. 써머셋 모음의 작품은 편지에서도 경험했듯이 탄탄한 플록과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돌아온 연인에서는 이러한 플록과 문체의 장점과 함께 사랑의 본질에 대해 허를 찌르는 결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머물던 자리에서 뜻밖의 마주하게 된 지독한 현실을 그리고 있는 작품 돌아온 연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장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그러나 주머니가 옆이 아니라 앞으로 붙어 있는 데다 몸이 뚱뚱했기 때문에 커다란 시계를 간신히 꺼냈다. 시계를 보고 나서는 다시 기우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키를 잡고 있는 카나카 원주민은 선장을 힐끔 쳐다보았으나 말을 걸지는 않았다. 선장은 시시각각으로 가까워지는 섬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물거품의 선이 암초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그는 배가 지나갈 수 있는 틈새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좀 더 가까이 가보기로 작정했다. 아직 해가 지기까지는 한 시간쯤 시간이 남아있었다. 야자나무 숲 속으로 이미 마을이 드문드문 보인다. 그곳의 주장은 항해사의 친구니까 육지에 올라 하룻밤을 지내는 것은 꽤 즐거울 것이다. 그때 항해사가 다가왔다. 선장은 돌아보았다. 어떤가? 내릴 때는 술이라도 가져갈까? 뭐 아가씨라도 몇 명 모아서 춤을 추게 하자고. 암초의 틈이 보이지 않는데요? 항해사가 말했다. 그는 카나카 원주민으로 후기 로마 황제를 어딘가 닮은 훌륭한 얼굴에 거무스레한 사내로서 요즘 들어 살이 찌기 시작했지만 얼굴만은 윤곽이 뚜렷했다. 선장은 만원경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이상하군. 어째서 보이지 않지? 누굴 돗대에 올려보내서 찾아보게 해. 항해사는 한 사람의 승무원을 불러 명령을 전했다. 선장은 카나카 원주민이 돗대를 오르는 것을 눈으로 쫓으며 그 보고를 기다렸다. 하지만 카나카 원주민은 하얀 거품의 선이 한없이 계속될 뿐이라고 아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선장은 원주민만큼 사모아어를 잘했으므로 실컷 욕을 퍼부어댔다. 선장은 가느다란 돗대를 원망스러운 듯이 쳐다보았다. 끊임없이 야자나무를 오르내리던 원주민에게는 이 돗대로서 충분했다. 내려와! 하고 선장은 소리쳤다. 너 같은 놈은 영 쓸모가 없군. 뭐 이렇게 되면 도리가 없지. 틈이 보일 때까지 암초를 따라가 보자고. 배는 70톤의 스크너선으로 파라핀 기름을 보조 동력으로 쓰고 있었다. 마파람만 없으면 1시간에 4, 5노트의 속도로 달린다. 낡은 배였다. 옛날에는 하얗게 칠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벗겨지고 때가 끼고 얼룩이 져 있었다. 파라핀 기름과 코프라의 냄새가 코를 탁탁 쏘았다. 대개는 코프라가 이 배의 짐이었다. 지금 배는 암초에서 100피트의 거리에 있었다. 선장은 항해사에게 틈이 나설 때까지 암초를 따라가라고 명했다. 하지만 2마일쯤을 가도 닻을 내릴만한 틈은 보이지 않았다. 이건 아마 지나쳐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배를 돌려 다시 천천히 되돌아갔다. 암초의 하얀 거품은 조금 더 끊어진 데가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태양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선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어대면서도 선장은 도리 없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방향을 돌려. 이런 데는 닻도 내릴 수가 없다고. 선장은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질렀다. 사방은 곧 캄캄하게 어두워졌다. 닻을 내렸다. 돛을 말아올리니 배는 옆으로 흔들렸다. 절하다가 배가 틀림없이 뒤집히고 말 거라고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았다. 배의 선주는 손꼽히는 큰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 독일인과 미국인의 혼혈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배가 자신의 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로 항해하는 것만은 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더럽고 낡은 흰 바지에 열분 흰 셔츠를 입은 중국인 요리사가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왔다. 선장이 선실에 들어갔을 때 기관사는 이미 식탁에 앉아있었다. 기관사는 삐쩍 마른 길다란 사내로 푸른 바지와 소매 없는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의 여인 팔에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검은 그림 투성이었다. 바다 위에서 밤을 새야 하다니 젠장 재수 더럽게 없군. 선장은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계속 투덜댔다. 기관사는 잠자코 있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식사를 했다. 실내에만 희미한 석유램프가 켜져 있을 뿐이었다. 디저트로 통조림 살구를 먹고 난 후 중국인 요리사가 홍차를 갖고 왔다. 선장은 관련해 불을 붙이자 갑판으로 나왔다. 이제 섬은 밤의 장막이로 부각된 검은 덩어리에 불과했다. 별빛이 영롱하게 반짝였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끊임없이 철썩이는 파도 소리뿐이었다. 선장은 의자에 털썩 앉아 느긋하게 권련을 피웠다. 잠시 후 선원이 서너 명 올라와서 앉았다. 한 사람이 벤저우, 다른 한 사람이 콘체르티나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이 연주를 시작하자 한 사람이 그것에 맞춰 노래했다. 이러한 악기에 맞춰 노래할 경우 원주민의 노래는 이상한 여운을 갖는다. 이윽고 그 노래에 맞춰 두 사람은 춤을 추었다. 야생적이고 원시적이고 템포가 빠르고 팔다리를 마구 뒤흔들고 몸을 비틀며 흐느적댔다. 관능적이지만 정렬은 따르지 않았다. 단순히 동물적이고 본능적이고 특이한 데가 있었지만 신비롭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연스럽다거나 할까 유치하다거나 할까 마침내 그들은 지쳐서 갑판 위에 쓰러져 잠들어버렸다. 주인은 고요했다. 선장은 무거운 듯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자 승강구를 기어 내려갔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침대에 기어올라 누웠다. 무더운 밤공기 속에서 조금 호흡이 거칠어졌다. 다음 날 아침 서강이 평온한 바다 위로 사르르 퍼져올 때 어젯밤에 눈에 띄지 않았던 암초의 틈이 배가 정박한 곳에서 조금 동쪽으로 보였다. 스쿠너선은 내만으로 들어갔다. 수면은 잔물결 하나 잃지 않았다. 깊은 해저에는 산호바이 사이로 연한 빛깔의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선장은 닷을 내리자 아침 식사를 하고 갑판으로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개인 하늘에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이른 아침이라 대기는 싱그러웠고 시원했다. 일요일이었다. 주위에는 평온한 느낌이 가득 차고 마치 자연계가 안식하고 있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선장은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다. 나무가 우거진 해변을 바라보면서 평화로운 마음에 젖어 있었다. 이윽고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는 담배를 바다에 던졌다. 상륙하자. 보트를 내려주게. 어물떡한 꼴로 사다리를 기어내린 후 보트를 적게 하여 조그만 하구에 도착했다. 야자나무는 물기슬까지 빽빽히 나있었다. 줄을 지어 있지는 않았지만 규칙적인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떼지어 춤추고 있는 올드미스 같았다. 설레는 태도로 옛날에 유행했던 미소를 띄고 교태를 부리고 서 있었다. 선장은 그 사이를 누비며 굽어진 저 앞까지 훤히 내다보이는 오솔길을 따라 건들건들 걸어갔다. 그러자 곧 폭이 넓은 개천이 나타났다. 개천에 다리가 걸려 있었지만 그건 오직 야자나무를 잘라 통나무 그대로 걸쳐놓은 것에 불과했다. 열두 대의 통나무를 이어놓았고 그 이어지는 곳은 개울 바닥에 박은 아기로 된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 들쑥날쑥한 통나무는 좁고 미끄러웠다. 더구나 손잡이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런 다리를 건너자면 안정된 걸음걸이와 강인한 마음가짐이 아니고는 안 되었다. 선장은 주저했다. 그러나 개울 저쪽 나무 사이로 백인의 집이 보였으므로 결심을 하고 더듬더듬 건너기 시작했다. 발끝을 조심하면서 하지만 한 토막에서 다음 토막으로 옮겨지는 데서는 높이가 달라져 조금 비틀거렸다. 마지막 토막에 당도하였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간신히 건너편 땅을 밟았던 것이다.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기에만 정신이 팔려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깜짝 놀랐다. 배짱이 두둑하지 않으면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없죠. 쳐다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까 본 집에서 나왔음에 틀림없었다. 건널까 말까 망설였지요. 하고 남자는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떨어지지는 않을까 보고 있었지요. 천만에요.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선장은 다시 침착해졌다. 나는 떨어진 경험이 있지요. 잊혀지지도 않는군요. 사냥해서 돌아오던 저녁때였죠. 툭 떨어졌어요. 엽총이고 뭐고 전부. 그래서 이젠 소년에게 들려가지고 다닙니다. 남자는 이미 젊지 않은 나이로 턱수염을 조금 기르고 있었으나 그것도 희끗희끗했다. 여의고 그을인 얼굴. 소매 없는 셔츠와 즉흐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발도 양말도 신지 않았다. 당신이 닐슨씨입니까? 하고 선장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소문은 가끔 들었습니다. 아마 이 근처에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장은 그 남자를 따라 조그만 방갈로로 들어가 주인이 앉으라고 가리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닐슨이 위스키와 잔을 가지러 방에서 나가자 선장은 방 안을 휘 둘러보았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처럼 많은 책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책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사면의 벽을 가득 채웠다. 그 전부에 책이 꽉 차 있었다. 악보가 흩어져 있는 그랜드 피아노와 책과 잡지가 어지럽게 얹혀 있는 큰 테이블이 있었다. 이 방이 주는 느낌은 선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닐슨은 이 주변의 섬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를 아는 사람은 한결같이 그를 기인이라고 했다. 닐슨은 스웨덴 사람이었다. 책을 엄청나게 가지셨군요. 하고 선장은 닐슨이 돌아오자 말했다. 뭐 별로 거슬리지도 않으니까요. 닐슨이 미소를 지었다. 전부 읽으셨습니까? 뭐 대부분은요. 나도 독서는 좋아하지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쭉 받아보고 있습니다. 널슨은 꽤 독한 위스키를 손님의 잔에 따르고 담배를 권했다. 선장은 묻지도 않는데 자기에 관한 얘기를 조금씩 했다. 어젯밤에 도착했는데요. 암초의 틈이 보이지를 않아서 뭐 하는 수 없이 바다에서 잤습니다. 이쪽 항로는 처음입니다만 이 섬에 운반해달라는 침이 있어서요. 혹시 그레이란 사람을 아십니까? 네 알지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간대서 가게를 보고 있죠. 그 사람이 통조립률을 많이 가져다 달랬습니다. 우리는 코프라를 실어 나르니까요. 뭐 내가 어차피 아피아에서 빈둥빈둥 할 바에야 가는 게 어떨까 해서요. 대개는 아피아와 파고파고 사이를 오갑니다만 지금은 파고파고에 천연두가 퍼져서 일이 없습니다. 선장은 위스키를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평소에는 말이 적은 편이었지만 늘슨과 함께 있으니 어쩐지 마음이 차분하지 못해 자꾸만 지껄이게 되었다. 스웨덴 사람은 스웨덴 사람은 크고 검은 눈으로 선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흥미로워하는 표정이 어렴풋이 떠올라 있었다. 집이 깨끗합니다. 뭐 꽤 손질을 했지요. 나무를 많이 손보시나 봅니다. 아주 훌륭하군요. 코프라는 지금 경기가 최고지요. 나도 전에는 조그만 식림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포루 섬에서였지요. 뭐 하지만 마침내 팔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선장은 다시 방을 둘러보았다. 사방에 꽉 찬 서적이 뭔가 불가사의한 서먹서먹한 느낌을 주었다. 어떻습니까? 이 주변은 다소 쓸쓸하시겠죠? 뭐 이젠 익숙해졌지요. 25년이나 살았으니까요. 더 이상 아무런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아 선장은 잠자코 담배를 피웠다. 늘스는 아마 그런 침묵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듯 했다. 생각에 잠긴 듯한 눈길로 가만히 손님을 관찰하고 있었다. 선장은 키가 6피트 이상이었다. 더구나 엄청나게 뚱뚱한 체격이었다. 얼굴은 붉고 얼룩투성이었고 뺨에는 자잘한 보라색 핏줄이 그물의 눈처럼 드러나 보였다. 얼굴 표정은 모두 지방 속에 묻혀 있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은 드륵드륵 지방에 묻혀서 보이지 않았다. 머리 뒤통수에 거의 휘어진 긴 곱슬머리가 테두리처럼 달려있을 뿐 그마저도 없으면 완전한 대머리였다. 널찍하고 번들번들한 이마는 자칫하면 그릇된 인상을 주어 총명스러워 보이게 할지도 모르지만 늘스는 반대로 일종의 전응함을 느꼈다. 푸른 플라넬의 셔츠는 깃이 접혀있어서 두툼하게 살이 찐 가슴에 붉은 털이 부숭부숭 나 있는 것이 보였다. 푸른색 바지는 낡아 보였다. 거대한 배를 앞으로 내밀고 굵은 다리는 포개지도 않은 채 무척 무거운 듯이 어색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도 다리에도 팽팽한 탄력이라곤 전혀 없었다. 이 남자는 젊었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늘스는 멍하니 생각해 보았다. 이 뚱보에게 가볍게 뛰어 돌아다녔던 소년 시절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선장은 잔해 위스키를 쭉 비웠다. 늘스는 병을 밀어주고 마음대로 따라 드시라고 말했다. 선장은 몸을 앞으로 내밀어 큰 손으로 병을 잡았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리로 와서 살고 계십니까? 하고 선장이 물었다. 내가 이 남쪽 섬으로 오게 된 건 건강 때문입니다. 폐가 상했었지요. 뭐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뜻밖이지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이곳에 살게 되신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상주의자이기 때문이죠. 선장은 그 의미를 전혀 알턱이 없을 것이다. 늘스는 검은 눈에 직구준 미소를 띄면서 선장을 바라보았다. 적어도 이 선장이 너무도 꼴불견으로 덩치가 크고 둔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스는 털어놓고 얘기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다. 당신은 아까 다리를 건널 때 몸을 바로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모르셨겠지만 이 지방은 일반적으로 경치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이 집도 참 아담하군요. 아니 이 집은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원주민의 집이 서 있었죠. 벌집 같은 지붕이랑 기둥이 있고 빨간 꽃이 피는 큰 나무로 꽉 둘러싸이고 관목이 노랗고 빨갛고 금빛의 잎을 달고 집을 삥 둘러싼 아름다운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죠. 그 바깥쪽을 삥 둘러싸고 있는 야자나무숲은 물가에 서서 진종일 자기 모습에 도치되어 있었지요. 그 무렵엔 나도 아직 젊었습니다. 자그마치 1세기의 4분의 1이나 옛날이니까요. 나는 저 세상으로 가기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경치가 아름다운 것은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 나는 그 때 나는 겨우 25살이었고 죽음이란 것을 무척 미화해서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뭐 그래도 역시 죽고 싶지는 않았죠. 하지만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지방에 있으면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 괴롭지 않을지도 모른다구요. 이리로 와서 나는 내 과거가 모두 쓰러져 버리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콜룸도 대학도 모두 남의 일 같았고 마치 비로소 철학자들이 이렇쿵 저렇쿵 논쟁을 벌이고 있는 실제란 것을 깨달은 듯했죠. 나는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1년을 여기서 살자. 그리고 기꺼이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향해서 외쳤지요. 그야 25살 때쯤은 속도 깊지 않고 감상적이고 과장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뭐 그것도 좋지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50세가 되어서도 별로 현명해지지 못하겠죠. 선장이 말했다. 자, 마십시오. 나의 하찮은 얘기에 상관 마시고 닐슨은 가느다란 손을 들어 병을 가리켰다. 선장은 컵에 남아있는 술을 쭉 들이켰다. 선장은 컵에 남아있는 술을 쭉 들이켰다. 당신은 전혀 하시지 않는군요. 하고 선장은 위스키병에 손을 뻗치면서 말했다. 술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취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더 신비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만심에 지나지 않겠지만요. 아무튼 그 방법을 쓰면 효과는 오래 가고 결과도 술보다는 해가 적으니까요. 지금은 미국에서도 코카인이 상당히 쓰이고 있나 봅니다. 하고 선장이 말했다. 닐슨이 웃었다. 백인과 만나는 일도 드물고 그리고 조금쯤 위스키를 마시는 거야. 뭐 별로 해렵지 않겠죠. 하며 닐슨은 자기 잔에 조금 따르고 소다를 타서 조금씩 마셨다. 얼마 뒤에 여기가 어째서 그토록 아름다운가를 알았습니다. 그건 여기서 사랑이 잠시 휴식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철새가 대해의 한가운데서 어쩌다 배를 만나 잠시 피곤한 날개를 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정열의 향기가 아직도 이 땅에 은은히 풍기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나의 고향 목장에 오오리면 당산사의 향기가 풍기듯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사랑하거나 괴로워한 자리에는 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남아있어서 그것에 어려운 푸탄의 향기가 늘 풍기고 있고 그 지역 자체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때문에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구나 할까요. 생각을 말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군요. 닐슨은 닐슨은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령 표현을 한다 해도 당신이 알아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닐슨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이곳이 아름다운 것은 잠시나마 황홀한 사랑의 경치가 이곳에 아름다움이란 옷을 입혀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어깨를 추석였다. 하지만 적어도 젊은 사람의 사랑과 그에 알맞는 배경이 어쩌다 우연히 합치되었기 때문에 나의 심리적 감각이 만족했을 뿐인지도 모르지만요. 선장처럼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닐슨의 이 말을 듣고 여우에게 홀린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닐슨은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비웃는 듯했다. 마치 그 얘기는 감정의 분류이고 그 감정을 자신의 이성이 무시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아까 자기 자신을 감상주의자라고 말했지만 그 감상주의에 회의주의가 더해지면 엉뚱하게 무서운 결과가 되기 쉬운 법이다. 닐슨은 잠시 동안 잠자코 선장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망설임이 역력했다. 아무래도 선장 당신은 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만 같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군요. 선장이 대답했다. 무언가 무척 기억에 남아있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부터 자꾸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이 언제 어디서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장은 두툼한 어깨를 추석였다. 내가 이 남쪽으로 온 지도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뭐 이쯤 오래되면 그동안에 만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요. 선장의 말에 닐스는 머리를 저었다. 이런 일이 왜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갔던 적이 없는데 그곳이 이상하게도 정들어 보이는 그러니까 당신을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경우인지도 모르죠. 닐스는 미소를 지었다. 뭔가 옛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보았던 것처럼 생각되는군요. 적어도 당신이 고대 로마의 갈레이선의 선장이었고 나는 노를 젓는 노예였겠죠. 그래 이쪽에 오신 지 30년쯤 됐다고 하셨습니까. 그쯤 되었죠. 그럼 혹시 레드란 사람을 아십니까. 레드? 레드라는 별명 외에 그 남자의 이름은 모릅니다. 뭐 별로 친하게 사귄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 적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다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형제보다도 확실하게 레드는 나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로미오와 마찬가지로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혹시 단테나 세익스피어의 글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선장이 대답했다. 닐슨은 닐슨은 담배를 태우면서 의자 등에 기대어 온화한 공기 속을 둥둥 떠오르는 연기의 동그라미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흐르고 있었으나 눈빛은 진지했다. 이윽고 닐슨은 선장 쪽을 보았다. 괴기하리만큼 뚱뚱한 몸뚱이를 보고 있으면 어쩐지 이상하게도 반발이 느껴졌다. 더구나 저쪽에서는 살이 찐 자신에게 크게 만족하고 있는 듯했다. 언어 도단이었다. 닐슨은 마음이 초조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남자가 너무도 대조적인 것은 유쾌했다. 아무튼 레드만한 미 남자는 없었던가 봅니다. 그 무렵에 레드를 알고 있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만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 레드를 만났을 때는 너무도 아름다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구요. 모두가 그를 레드라고 부른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불꽃 같은 색깔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타고난 곱슬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뭐 레드 자신은 자기의 머리를 자랑스럽게 생각지는 않았죠. 너무도 순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랑으로 삼았다 해도 아무도 비웃지는 않았을 겁니다. 키는 큰 편이어서 6피트 하고도 1, 2인치는 더 되었을까. 그 무렵 이 자리에 있었던 원주민식의 집에 레드의 키를 칼로 새겨놓은 지붕을 받치고 있는 가운데 기둥이 남아있었습니다. 체격은 그리스의 신과 같았어요. 어깨는 넓고 배는 조금도 나오지 않았고 둥그스레한 온화함을 띄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눈이 부실 만큼 희었고 우유처럼 부드러웠으며 마치 실크와도 같았죠. 꼭 여자의 살결 같았으니까요. 나도 어렸을 때는 꽤 흰 편이었어요. 선장은 핏발이 선 눈으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러나 닐슨은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꺼낸 지금 도중에서 방해받는 것은 질색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도 신체에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크고 푸른 눈은 무척 짙은 빛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은색의 눈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붉은 머리에 사람답지 않게 검은 눈썹과 길고도 검은 속눈썹을 하고 있었죠. 얼굴은 참으로 잘 균형이 잡혀 있었고 입은 마치 붉은 상처와도 나이는 스무 살이었습니다. 여기서 닐슨은 극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 말을 끊고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레드보다 아름다운 남자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야생식물 중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대단히 대단히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레드가 아름답게 태어난 것도 특별히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자연계가 우연히 나왔겠죠. 어느 날 레드는 아마 당신이 오늘 아침에 도착한 그 하구겠지만 그곳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이었죠. 아피아 아피아에 정박하고 있는 군함에서 도망쳐 온 겁니다. 마음 착한 원주민을 설득해서 아피아에서 사포트로 항해하는 커터선을 탈 수 있었고 그 뒤로는 통나무배로 이 섬까지 왔죠. 왜 탈주를 했는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규칙적인 군함 생활이 싫었던 거겠죠. 혹은 뭔가 난처한 일이 있었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남쪽의 바다나 낭만적인 섬들이 뼈에 스미도록 좋아졌던 것인지도 모르죠. 가끔은 이상하게도 이 남의 섬에 끌리는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레드도 감수성이 예민해서 이 푸른 언덕 부드러운 대기 푸른 바다 때문에 레드의 내부에 있던 힘이 쏙 빠졌겠죠. 마치 데릴라가 삼손의 힘을 뽑아버렸듯이 말이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는 자취를 감추려 했고 그러자면 군함이 사모아에서 출항하기까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외진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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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기적을 가져다 주는 사랑입니다. 인생의 깊은 의의를 갖게 하는 그런 사랑이죠.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어느 현명하고 익살맞은 프랑스의 공작이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애인 사이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쪽과 사랑받는 쪽이 있다고요. 뭐 가혹한 말 같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랑으로 만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끔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연인들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 때는 태양조차 딱 멈춰버리는 게 아닐까 할 정도죠.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너무도 젊고 아름답고 순진했던 두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합니다. 마침 보름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물기슥을 비추는 밤에 가슴이 아프던 것과 같습니다. 완벽한 미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당시에 두 사람은 아직 어린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녀는 마음이 상냥했고 단화했고 친절했습니다. 레드는 무엇 하나 알지 못하지만 나로서는 그 당시에 레드는 적어도 순진하고 밝은 성질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은 그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웠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영혼은 적어도 오랜 옛날 아직 세상이 열리지 않았을 때 숲속의 공터를 어린 아기 사슴이 수염을 기른 센터에 등을 타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무렵 아참 센터는 반은 말이고 반은 사람인 동물입니다. 아무튼 숲속의 공터를 어린 아기 사슴이 수염을 기른 센터에 등을 타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무렵에 갈대로 피리를 만들거나 골짜기의 개울물에서 멱을 갔던 숲속의 인간이 가졌던 영혼과 비교해서 크게 진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영혼이 진보했을 때 에덴의 낙원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레드가 이 섬에 왔을 때는 바로 그 얼마 전에 백인들이 남쪽 여러 섬에다 퍼뜨린 전염병의 한 가지가 이 섬을 휩쓸고 지나간 뒤라 주민의 3분의 1은 그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그 전염병으로 가족을 전부 잃었죠. 그때는 먼 친척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허리가 꼬부라든 주름투성의 노파가 둘 젊은 여자가 둘 어른 남자와 남자아이가 각각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레드는 그 집에 묵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는 해안이 너무 가까워서 백인에게 들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혹은 연인들끼리 둘만이 있는 행복을 한순간이나마 가족 둘러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죠. 얼마 안 되는 처녀의 물건들을 챙겨들고 야자나무 숲 사이로 풀이 우거진 오솔길을 따라 마침내 이 개울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아까 건넌 그 다리를 두 사람도 건너지 않을 수가 없었죠. 처녀는 레드가 주저하는 것을 보고 즐거운 듯이 웃었습니다. 처녀는 레드의 손을 잡고 첫째 토막의 끝까지 왔지만 그때 레드의 용기는 사라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옷을 전부 벗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천만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그 옷을 머리로 여다 주었습니다. 건너편에 있었던 빈 오두막에 두 사람이 정착을 했죠. 과연 그 처녀가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주인이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무도 두 사람을 탓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거기를 자기네 집으로 했습니다. 가구라고는 풀로 된 매트가 둘 거기서 두 사람은 잠을 잤죠. 그리고 거울 조각이 하나 사발이 하나인가 둘 그렇게 있었죠. 이 평화로운 섬에서는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살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세상에서 흔히 행복한 사람에겐 역사가 없다고 말하지만 행복한 연애에도 역사는 없는 듯합니다. 두 사람은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무척 짧게 느껴졌습니다. 처녀에게는 본래 이름이 있었지만 레드는 그녀를 사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리가 명랑하게 잡담을 하는 동안 레드는 몇 시간이고 매트 위에 누워있는 것이 보통이었죠. 그는 본래 말수가 적었고 아마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쪽이였나 봅니다. 사리가 지방의 담배와 폰다누스 잎으로 만들어주는 권련을 끊임없이 피우고 또 사리가 재치있는 솜씨로 풀매트를 만들 때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지방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서는 옛날에 종족 간의 싸움 탓으로 이 섬이 어지러웠던 시절의 얘기를 지루할 만큼 오래 하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때로는 암초 위에서 낚시를 하고 고운 색깔의 고기를 가득히 잡아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밤에 랜턴을 들고 새우잡이를 가기도 했답니다. 오두막 주변에는 바나나가 열리고 사리는 그것을 구워서 소박한 식탁을 차렸죠. 또 사리는 코코넛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줄도 알았고 또 빵나무가 개울가에 있어서 그 열매도 그들의 식량이었습니다. 추길에는 새끼 돼지를 잡아서 돌에다 구워 먹었죠. 함께 개울가에서 멱을 감았고 저녁때는 해변까지 내려가서 옆에 커다란 뜨개가 달린 통나무배를 닫습니다. 바다는 짙은 쪽빛이었고 석양에는 포도주 빛깔로 마치 호머가 묘사한 그리스의 바다처럼 변했습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가지가지 빛깔의 산호도 있었죠. 갈색과 흰색, 폭숭아색, 빨간색, 포라색 등등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마치 마법의 뜰 같았으니까요. 헤엄치는 물고기는 나비 같고 이상하리만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윽고 몸도 시원해지고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어서 두 사람은 흔들흔들 황혼 속을 연한 풀로 덮인 오솔길을 따라 개울을 떠났죠.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말이죠. 이미 그 무렵에는 찌르레기가 야자나무의 숲속에서 시끄럽게 지저깁니다. 그리고 이윽고 밤이 다가오죠. 광대한 하늘은 금빛으로 빛나고 유럽의 하늘보다 더욱 넓은 듯 했습니다. 훈훈한 바람은 오두막을 살랑살랑 스쳐갔죠. 긴 밤도 두 사람에게는 역시 짧았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소년은 열여섯 살이고 젊은이는 스무살이 될까 말까 나이니까요. 새벽빛이 오두막의 나무 기둥 뒤로 살짝 스며들어 서로 포옹한 채 잠든 아름다운 아이들을 엿봅니다. 태양은 바다나 나무에 크고 찢어진 잎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은 장난삼아 금빛 광선을 마치 페르시아 고양이가 다리를 쭉 뻗듯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쏘아줍니다. 두 사람은 졸리는 듯한 눈을 뜨고 새날을 미소로써 맞이합니다. 이렇게 몇 주간이 그리고 이윽고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정열적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열에는 반드시 슬픔이나 고뇌의 그림자가 따르기 때문이죠. 그저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외줄기의 자연스러운 것 마치 두 사람이 첫눈에 서로의 내면에서 신을 발견했던 그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그 두 사람에게 너희들의 사랑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 적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답했겠죠. 사랑의 근원은 그 사랑의 영혼성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조그만 한 원주민이 한 원주민이 하구 쪽으로 와서 해안을 조금 내려간 정박장에 영국의 포경선이 들어와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때 레드가 이렇게 말했죠. 어, 마침 잘됐는걸? 호두와 바나나로 담배를 바꿀 수 없을까? 사리가 지칠 줄 모르고 늘 만들어주는 폰다누스 담배는 너무 강했고 피우면 충분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역시 어딘가 부족한 데가 있었죠. 레드는 진짜 담배가 못 견디게 피우고 싶어졌습니다. 독하고 자극적인 것을 몇 달이나 파이프를 피우지 못했으니까요. 레드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서 사리가 레드를 잡을 법도 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리의 사랑은 너무도 깊고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레드를 자신으로부터 빼앗을 만한 힘이 이 세상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언덕에 올라 큰 광주리에 가득 야생의 오렌지를 땄습니다. 푸르기는 했으나 달콤하고 과즙이 많았죠. 오두막 주위에서 바나나를 자기들의 야자나무에서도 열매를 따고 그 밖에도 빵나무 열매랑 망고를 모아서 그것을 전부 하구까지 운반했습니다. 불안정한 카누에 그걸 싣고 레드와 아까 그 소식을 전해준 원주민 남자아이와 둘이서 암초 밖으로 저어나갔습니다. 사리가 레드를 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다음날 남자아이만 돌아왔으니까요. 아이가 울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카누를 저어서 간신히 배에 닿자 레드는 배를 향해 소리쳤답니다. 두 사람은 가져온 과일을 가판 위로 들어올렸답니다. 백인과 레드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거래가 성립된 듯 선언한 사람이 담배를 가져오더랍니다. 레드는 당장 담배를 꺼내서 파이프에 불을 붙이더랍니다. 남자아이도 레드가 아주 기분 좋은 듯이 커다란 담배 연기의 동그라미를 만드는 것을 흉내내어 보았답니다. 이윽고 선언들이 레드에게 뭐라고 말하자 레드는 선실로 들어가더랍니다. 문이 열린 채로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호기심이 생겨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술병과 잔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레드는 술을 마시고는 또 담배를 피우곤 하더랍니다. 선언들이 레드에게 뭔가 부탁을 하는 듯 했는데 레드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웃기만 하더랍니다. 뭔가 부탁을 한 그 남자도 역시 웃더랍니다. 그리고 레드의 잔에 또 술을 따르더랍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마시고 얘기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광경을 보다가 지루해져서 가판 위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걷어채어서 일어났다더군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배는 슬슬 내만을 빠져나가고 있더랍니다. 레드는 테이블 앞에 앉아서 얼굴을 묻고 코라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깨워주려고 레드 쪽으로 가려니까 한 선원이 거칠게 팔을 잡더랍니다. 그 사내는 노려보면서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배전을 가리키더랍니다. 남자아이는 큰 소리로 레드를 불렀지만 붙잡혀서 바다로 던져지고 말았죠. 도리 없이 도리 없이 카누 쪽으로 헤엄쳐갔다는군요. 카누는 조금 떨어진 곳에 표류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암초까지 카누를 밀고가 올라타고는 울며 불며 해안으로 돌아왔답니다. 사건은 사건은 지극히 명료합니다. 그 포경선은 선원이 달아났거나 혹은 아프거나 해서 뭐 일손이 부족했던 것이겠죠. 그 배의 선장은 레드가 배로 올라왔을 때 함께 일하자고 했겠죠. 하지만 레드가 거절했기 때문에 술에 취하게 해서 납치해간 것입니다. 살인은 절망과 비탄에 빠졌죠. 사흘간이나 울부짖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모두 살이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지만 살이의 슬픔이 위로될 리가 없었죠.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지쳐서 축 늘어지고 말았죠. 종일 하구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혹시나 레드가 어떻게든 해서 도망쳐오진 않을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고 흰 모래 위에 앉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면 지친 몸을 끌듯이 개울을 건너 일찍이 행복했던 오두막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레드가 이 섬으로 오기 전에 사리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돌아오라고 권했지만 사리는 듣지 않았죠. 레드는 틀림없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그 집에서 레드를 맞이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리는 4개월 후에 아이를 사산했습니다. 출산 때 보살펴준 노파가 그 뒤로도 오두막에서 같이 살았죠. 사리 인생 사리 인생에서는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누그려지기도 했지만 그 대신 그녀는 항상 침울했죠. 사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레드가 돌아올 것이라는 깊은 신념을 결코 잊지 않았죠. 이제나 저제나 레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가늘고 긴 야자나무의 외다리 다리를 건널 때마다 사리는 눈이 동그레지곤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레드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닐스는 얘기를 중단하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결국 그 살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선장이 물었다. 닐스는 씁쓸해하게 미소지었다. 3년 뒤쯤에 다른 백인과 친해졌지요. 선장은 뚱뚱한 몸을 흔들며 익살스럽게 웃었다. 뭐 대개 그런 거군요. 닐스는 증오의 찬 눈길로 선장을 노려보았다. 어째서 어째서 이 기괴한 뚱보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도 반발이 느껴지는지 자기로서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먼 곳을 헤맸고 마음은 과거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생각은 25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가 처음으로 이 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다. 그때까지 머물렀던 아피아는 술과 담배와 거친 관능의 도시로서 늘스는 진저리를 내고 있었다. 아픈 몸이라 일찍이 수많은 야심을 불태우던 빛나는 생애조차도 단념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혼자 노력으로 명성을 떨쳐보려던 모든 희망도 깨끗이 버리고 온 것이었다. 앞으로 불과 몇 달을 조심조심해서 연명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것만이 그때의 늘슨에게 확실한 것이었다. 그는 해안을 따라 이마일쯤 형성되어 있는 간토인 마을에 가게를 갖고 있는 혼혈의 장사꾼 집에 기숙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지향없이 야자수 숲 사이를 헤매다가 살인의 오두막을 발견했다. 아름다운 경치에 그의 마음은 감동했고 병고조차 잊혀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사리를 만났던 것이다. 이제까지 사리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 적이 대체로 카나카족은 얼굴이 예뻐서 미인도 드물지 않지만 아름다움은 그냥 보기 좋은 동물의 아름다움에 친하지 않았다. 단지 허어로운 아름다움인 것이다. 그러나 사리에 비해가 담긴 눈은 깊은 신비를 느끼게 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인간이 탐구하는 영혼의 고뇌에 찬 복잡성을 느낄 것이다. 상인은 닐슨에게 사리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 또한 그를 감동시켰다. 그 레드라는 청년은 과연 돌아올까요? 하고 닐슨이 물었다. 돌아올 것 같지는 않군요. 왜냐하면 포경선이 돌아와서 선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까지는 아직 2년이나 남아있고 그때까지 살인은 깨끗이 잊어버리겠죠. 그야 처음에 잠에서 깨어나 납치당한 걸 알고는 꽤나 펄펄 뛰었겠죠. 뭐 소동을 일으키고 싶었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도리가 없다고 천염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 달만 지나면 섬에서 빠져나오게 된 걸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릴슨은 두 사람의 얘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적어도 그 자신이 알른 몸이고 허약했기 때문에 레드의 눈부실만큼 건강한 몸이 그의 상상에 작용했을 것이다. 그 자신이 밉고 풍모가 열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대단히 칭찬했을 것이다. 그는 일찍이 남을 열렬히 사랑해본 적도 없었고 또한 열렬히 사랑받아본 적도 없었다. 그런 만큼 이 두 젊은이가 서로 강하게 끌린 데 대해 릴슨은 어떤 기쁨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신이 가지는 신성한 아름다움인 것이다. 그는 다시 개울의 오두막으로 갔다. 늘쓴은 본래 어학의 재능이 있었고 노력가였으므로 이미 원주민의 언어 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는 사무아어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사리와 함께 살고 있는 노파는 그를 기꺼이 맞아들여 주었다. 카와바주와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말 상대가 생긴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파가 잡담을 하는 동안 늘쓴은 사리를 보고 있었다. 살인은 나폴리의 박물관에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큐피드의 사랑을 받는 미녀인 사이키를 연상케 했다. 이모 꾸비도 사이키를 닮아서 선명하고 맑은 선으로 그려져 있는 듯 했다. 출산의 경험이 한 번 있었다고 하나 그 자태는 아직 처녀나 다름이 없었다. 두 번인가 세 번 만난 뒤에 비로소 사리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아피아의 거리에서 레드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뿐이었다. 레드가 가버린 지 2년이나 되었지만 그때까지도 사리는 끊임없이 레드를 그리워하고 있는 듯했다. 닐스는 그로부터 얼마 뒤 자기가 사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와서는 날마다 개울 건너로 가는 것을 의지력으로 간신히 참고 견디는 정도였다. 그리고 사리 곁에 자신이 있지 않을 때는 그의 마음이 사리 곁에 가 있었다. 처음에는 곧 죽을 운명이니까라고 생각하였고 가끔 사리가 말을 걸어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다. 사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닐스는 무척 행복했다. 사심없는 애정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가 사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사리의 우아한 몸 주위에 거미줄 같은 아름다운 환상의 시를 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맑은 공기를 쐬고 기온은 항상 평온했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데다 검소한 식사를 하는 덕분에 건강은 뜻밖에도 호전을 보였다. 갑자기 체온이 오르는 일도 없었고 기침도 별로 나지 않았으며 체중도 불어났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객혈을 하지 않았다. 닐스는 어쩌면 좀 더 오래 살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밀히 병을 검토해보니 충분히 주의만 하면 병의 악화를 막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솟았다. 다시 한 번 장래의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닐스는 행복에 도치되는 듯 했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활동적인 생활은 도저히 무리지만 이 섬에서라면 살아갈 수가 있을 것 있을 것 같았다. 얼마 안 되는 재산도 다른 데서라면 어렵겠지만 여기서라면 충분히 생활이 될 것이다. 그 재산으로 야자수의 심림지를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일이 될 것이다. 책과 피아노도 가져오기로 하자. 그러나 그의 날카로운 마음은 이것도 모두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저 희망을 스스로 속이고 있음에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리를 갖고 싶은 것이다. 그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녀의 고뇌에 찬 눈 깊이 아련히 느껴지는 영혼까지도 사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열렬한 사랑으로 사리를 황홀하게 하는 것이다. 마침내는 레드를 잊게 하는 것이다. 다시는 느끼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랑의 환희가 기적적으로 자기의 것이 된 것이다. 사리가 기꺼이 자기를 따를 때 그녀에게도 이 기쁨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닐스는 사리에게 같이 살자고 부탁했다. 하지만 사리는 거절했다. 물론 처음부터 거절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실망도 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에는 강한 힘이 있었다. 그는 노파에게 자기의 희망을 얘기했더니 노파도 이웃사람들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어서 그의 말에 따르라고 사리에게 집요하게 권하고 있었다. 결국 원주민들은 누구든 백인과 살기를 좋아했고 또한 닐스는 이곳의 표준으로 말한다면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닐슨이 신세를 신세를 지고 있던 상인은 사리에게 가서 바보같은 고집을 관두라고 했다. 이처럼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처럼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득을 했다. 사리의 저항은 오히려 닐슨의 욕망을 충동질 할 뿐이었다. 전혀 사심 없는 사랑이었지만 점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정렬로 변했다. 닐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로부터는 끊임없이 사리에게 졸라댔다. 마침내 사리도 견디다 못해 동의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사리는 레드와 함께 살았던 오두막을 불살라버렸다. 노파는 달려와서 학김에 사리에게 욕을 퍼부었다. 닐슨은 노파를 말렸다. 그까짓 오두막을 태워도 상관이 없다 싶었다. 오두막터에 방갈루를 세우면 되는 것이다. 피아노와 많은 책을 가져올 바엔 실제로 유럽식의 집이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닐슨이 이날까지 살아온 조그마한 목조집이 세워졌다. 그리고 사리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맡긴 것은 이미 바싹 말라서 알맹이가 없는 것이었다. 틈새로 살짝 엿보던 그녀의 영혼도 쏙 빠져나가고 없었다. 사리는 닐슨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다. 사리는 여전히 레드를 사랑하고 있었다. 낮이고 밤이고 레드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레드가 돌아오겠다는 소식이라도 보내온다면 자기가 이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동정하고 관대히 해주어도 아무런 주저도 없이 가버릴 것이다. 닐슨이 아무리 슬퍼해도 그녀는 손톱만큼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닐슨은 가슴이 아팠다. 막무가내로 그에게 저항하는 사리의 그 외고집을 그는 두들겨 부수려고 했다. 그의 사랑은 쓰디쓰기까지 했다. 연민의 정으로 사리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완고하기만 했다. 때로는 무관심을 가장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사리에게는 전혀 통하지를 않았다. 때로는 사리 따위 헛개비에 불가하다고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멋대로 조작한 것이라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 성스러운 곳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성스러운 곳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랑이 마치 탈출하고자 몸부림치는 감옥처럼 생각되었다. 그 감옥의 문만 열면 일은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내딛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 고민을 거듭한 결과 마침내 닐슨의 마음은 시들었고 희망을 잃었다. 그리고 끝내는 정열의 불길도 스스로 꺼졌다. 사리의 눈이 한순간 가느다란 외나무 다리 위에 머물러도 이제는 전처럼 화가 치밀지도 않았고 오직 짜증이 날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습관과 편의에 묶여서 쭉 함께 살아왔다. 이제는 미소를 띄며 옛날의 정열을 돌이켜볼 수가 사리도 늙어버렸다. 이 근처 섬의 여자들은 쉬이 늙는다. 그는 이미 사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리에 대해 관대하기는 했다. 사리는 밀슨을 가만히 내버려둔다. 그는 나름대로 피아노와 책으로서 만족할 수 있었다. 늘 쓰는 이처럼 마음속으로 옛날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말해보고 싶었다. 지금에 와서 레드와 사리의 짧고 열렬했던 사랑을 돌이켜보면요. 두 사람의 사랑이 활활 타고 있을 때에는 두 사람을 갈라놓은 무자비한 운명에 오히려 감사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사람은 괴로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아름다웠죠.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건 무슨 뜻이죠? 하고 선장이 물었다. 사랑의 비극은 사별이나 생이별이 아닙니다. 가령 두 사람이 쭉 같이 있었다 해도 어느 한쪽의 사랑이 식어버리는데 당신은 어느 만큼의 세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랑했고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은 죽음과 같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도 태어나게 되어버린 여자를 본다는 것은 실로 괴로운 일입니다. 사랑의 비극은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일입니다. 닐슨이 얘기하는 동안에 대단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선장을 향해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선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말로 바꾸어 놓고 있었고 눈도 앞에 남자를 보고 있으면서 실은 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것은 보고 있는 앞에 남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이미지 마치 엄청나게 짧은 찰날을 비치는 마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 추아리만큼 뚱뚱한 늙은이 속에서 순간 젊은이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닐슨은 재빨리 살피듯이 선장을 바라보았다. 무턱대고 걸어왔다 해도 이 남자의 발걸음이 정확하게 이리로 향한 것은 어찌 된 일인가. 갑자기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바보 같은 의혹이 치솟았다.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선장 당신의 이름은 하고 닐슨이 느닷없이 물었다. 선장은 얼굴을 찡그리고 능글맞게 웃었다. 그때 그는 바탕이 좋지 않은 실로 천박한 사내로 보였다. 원래 이름은 아주 옛날에 들었을 뿐 나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 3년 동안 이 섬에서 들은 레드로 통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거의 들리지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덩치 큰 몸을 흔들었다. 추했다. 닐슨은 닐슨은 소름이 끼쳤다. 레드는 웃어 못 견디겠다는 듯 했다. 핏발이 선 눈에서 흐리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다. 순간 닐슨은 숨이 막혔다. 마침 그때 여자가 들어온 것이다. 여자는 원주민이었지만 다소 위험이 있었다. 뚱보라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당당한 체구였고 살결은 검었다. 원주민은 늙을수록 피부가 검어진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검은색의 실내복을 걸치고 있었다. 천이 얇았기 때문에 두툼한 가슴이 비쳐 보였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이다. 여자는 닐슨에게 무언가 지방일에 대해 말했다. 닐슨은 그것에 응답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아내도 묘하게 생각했을까. 여자는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를 무관심한 표정으로 흘끔 바라보고는 방을 나갔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은 왔고 그리고 가버린 것이다. 닐슨은 순간 입도 열 수 없었다. 기묘하게도 맥이 탁 풀렸다. 이윽고 닐슨이 선장을 보며 말했다. 말했다. 같이 식사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것은 못됩니다만. 아니요. 그레이라는 남자를 찾아가야지요. 하고 레드가 말했다. 그 남자 그 남자에게 물품을 넘기고 돌아가겠습니다. 내일은 마피아에 돌아가고 싶으니까요. 그렇다면 소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지요. 그건 감사합니다. 레드가 무거운 듯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안 닐슨은 식림지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아이를 하나 불렀다. 선장이 갈 곳을 알려주자 그 아이는 다리를 건너갔다. 레드도 그 뒤를 따라가려 했다.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고 닐슨이 말했다. 문제없습니다. 닐슨은 레드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야자나무 숲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얼마 동안을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의 행복을 방해한 것이 저 사내였던가. 사리가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랑하고 고대했던 사람이 저 남자였단 말인가. 이 얼마나 기괴한 일인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벌떡 일어나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마침내 만났는데도 깨닫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는 소리 내어 웃었다. 참으로 음침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져서 마침내 신경질적인 웃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놀리다니 신은 잔혹하다. 더구나 이제 나는 이미 늙어버린 것이다. 사리가 들어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그는 사리와 식탁에 마주앉아 먹으려고 했었다. 도대체 사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아까 찾아왔던 뚱뚱한 늙은이야말로 이제까지 당신이 젊은 날에 일편단심을 기울여온 애인이다 라고 말해준다면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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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도 쓰러지고 없었다. 닐슨은 울적한 표정으로 어깨를 추석였다. 아까 그분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사리가 물었다. 닐슨은 금방 대답하지 않았다. 어째서 이 여자에게 그토록 열중했던 것일까? 자기 영혼의 가지가지 아름다운 보석을 이 여자의 발밑에 바쳤는데도 이 여자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던 것이다. 헛된 일이었다. 얼마나 헛된 일을 했단 말인가? 닐슨은 사리의 얼굴을 보았다. 마음에는 경멸밖에 일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닐슨은 사리의 질문에 대답했다. 스쿠노 선의 선장이었어. 아피아에서 왔다더군. 그래요?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가져왔더군. 큰형이 중병이라더군. 그래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요. 오래 걸리나요? 닐슨은 아무 대답 없이 다만 어깨를 추석였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멘